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성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계속되는 판가 하락과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 부진 등을 이유로 2분기 영업 손실을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 2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3년 실적에 대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58개사의 순이익이 6% 이상 감소했지만 배당금은 1조 3천억 원 넘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배를 당 90달러를 넘어설 거라 전망되던 국제효과가 예상 밖 안정세를 보이자 관련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증권의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MNC 노 박수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의 2% 넘게 오르면서 2,730선을 회복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의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가 4%대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8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반도체주의 강세 수혜주로 꼽히는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종목들 토대로 오늘도 알찬 종목들 담아보고요. 히든 종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신드랩 MNC 노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화요일 신드랩 MNC 노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한 MNC 노는 윤사무엘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주식시장에 들어왔죠. 그러면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곁에서는 제가 옆에서 또 멋진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죠. 주식이 올라가는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돈 한번 쓸어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옆에서 멋지게 또 한 판 한 판 따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또 교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쌓아가는 매매로 월천 트레이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기분 좋게 또 이렇게 화요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장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주에는 어떤 수익으로 내가 또 계좌를 빨갛게도 물들일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강세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님과 왜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히든 종목이 4월 달에 정말 이 히든 종목 족족 다 알려드리는 대로 다 수익이 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수익이 아닌 종목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 모글 방송에서 캠트로닉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슈팅이 나오면서 또 수익을 줬습니다. 자, 근데 요즘 매매 스타일이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급등주 따라잡기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주도주들이 섰을 때는 좀 확실하게 원사이클 매매도 많이 즐기고 그랬었는데 요즘 시장이 좀 유동성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뭐 지수는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또 유동성이나 아니면은 좀 종목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눌림 매매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에서도 제가 거의 들고 오는 종목들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고가 놀이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렸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봉상 눌림 관점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표적으로 이제 D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양복 매매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 바로 이제 큰 수익권을 이제 44%가량 수익권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4월 25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또 그 거기서 이제 20% 정도 수익권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SP 소프트고요. 4월 16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약 30%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위는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2종목도 이제 눌림 매매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복 매매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15,100원 정도 15,000원 라운드 피규어 자리가 지지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움직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점이 여러분들이 바로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잘못된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그걸 제가 막 또 수익을 냈다 이런 걸로 제가 표현을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이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한 이틀 만에 한 15% 정도 가량 올라갔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약 20% 정도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21선은 지지해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1선 지지하죠.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도 단기 스윙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종가 배팅도 하고 다음날 매매까지 추가적으로 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단기 스윙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DI 그래서 이제 좀 단기 스윙을 이제 모아가려고 했는데 바로 1차 매수하자마자 바로 튀어가지고 보시면은 또 이런 데서 이제 타점을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다음날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봉, 1봉 차트도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죠. 실제로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또 다음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타점 인증해 주셨는데 실제 계좌 수익률이나 수익금도 상당히 좋았어요. 이분이 수익금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률도 인증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에는 좀 양국 매매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좋아하는 매매가 사안가 따라잡기 매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제 기준에서 이 종목을 굳이 사안가 따라잡기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다음날 매매를 합니다. 사안가, 보통 이제 사안가 플러스 1일차 매매, 플러스 2일차 매매, 플러스 3일차 매매, 플러스 4일차 매매를 해요. 제가 사안가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죠. 이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줄 거라는 거를 이제 관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1일차가 되었든 2일차가 되었든 3일차 매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는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히든 종목을 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공략하자마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거래일 만에 30% 이상 수익권을 여러분들께 드렸었고요. SP 소프트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눌림에서는 조금 매매하기에는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를 돌파하면은 상당히 좀 그림이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모멘텀도 있으니까 제가 또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타점을 인증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게 짧아 보여도 상당히 좀 한 7에서 10% 정도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분할매도 매수하고 분할매도 매수하고 분할매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 봉이고요. 실제로 제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날 네 이날 여러분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은봉이 두 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17% 정도 가량 상승을 바로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제가 아마 이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다 이거 은봉 한 번만 더 나오면은 종가 베팅 하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네 은봉 나왔죠? 자 그리고 종가 베팅 했다. 네 바로 수익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게 작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한 7에서 8%까지 수익권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무리해가지고 이제 종목들을 따라 붙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 오히려 눌림 매매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음날 또 종가 베팅을 통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 수익이 이제 제가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월천 월 2천 3천 정도는 벌어야 결국 주식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많은 제자분들이 실제 이 월천을 이제 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월천을 벌고 보니까 진짜 신기하기 신기하기만 하다. 그래서 월천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큰 재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어려운 건 이제 월억이죠. 사실 월억은 재능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수익률이 이제 월평균 75% 정도가량 꾸준히 찍혀가지고 이분이 저랑 한 작년 한 9월달 10월달부터 했었는데 매월 꾸준히 75%가 나와가지고 투자금도 제법 커가지고 차를 굉장히 좋은 차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흔히들 이제 포람폐라고 있죠. 네. 그런 차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이제 워낙 깡통을 많이 찼으니까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복구하고 싶다. 아니면 진짜 돈을 간절하게 벌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마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손해본 거를 이제 복구하는 마음 그거를 실제 가능케 하는 게 제 윤사모의 교육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이 나는 거 종목이 상승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는 거랑 실제 매매를 해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급등을 해가지고 대박 이렇게 윤사모의 실력 대박이네. 이거랑 실제 돈을 버는 거랑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좌 인증을 해주셨는데 3월 한 달 동안 한 30% 계좌 예수금 대비 30% 정도가량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금 그 계좌를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조금 힘들었어요. 보시면 조금 내려갔죠. 계좌 예수금이. 그러다가 이제 중순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계좌가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30%까지 수익이 단 한 달 만에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계좌 인증해 주셨는데 이분이 예수금 대비 약 50% 이상 인증해 주셔가지고 실제 윤사모의 전문가랑 하니까 주식 매매가 그리고 주식 계좌가 진짜 비상을 하더라 이런 거를 인증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 역시도 정말 뿌듯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많이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 매월 꾸준히 어떻게 보면 쌓아가고 싶은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 역전을 바로 사자마자 이 종목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노리겠어. 이런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솔직히. 저는 인생 역전을 한 종목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매월 매일 매시간 꾸준히 쌓아간다. 이 생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새 쌓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계좌가 우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함께 저와 함께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교육방에서 아래 보이시죠? 여기 아래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유가, 환율, 이 3중고에 참 힘들었지만 이 유동성이 힘든 시장 안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히든 종목의 놀림욱 매매로 17%에서 60%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각각 챙길 수 있는 이런 수익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쌓아가는 매매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장에 앞서서 오늘의 시장부터 점검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줘서 이번 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여줬었고요. 그런데 중소용주 쪽에서는 테마주로 전력이나 전성 관련주들의 테마에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한 3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AI 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다가 광기의 영역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그런 게 힌트가 되지는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평범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쏠림 현상이 나와가지고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하든 그걸 좀 체감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은 이런 식으로 반등은 어느 정도 하락폭의 되돌림의 거의 절반 정도를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되돌림의 거의 다 다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 나는 분명히 분명히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왜 못 올라가지? 이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지금 11조 어느 정도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나타내는데 코스닥은 사실 여러분들 총선 전에 얼마 정도 터졌었냐면은 10에서 13조 정도 터졌어요. 10에서 13조. 지금은 그러니까 반토막은 아니지만 체감상은 반토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효과를 이어지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종목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력 관련주들 중에서 B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를 가요.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금이 여기 있는 자금이 B로 가게 돼요. B로. 그러면은 내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다가 하면은 내 종목은 떨어지고 얘는 그러니까 여기 뭐 A 어떤 사람은 또 C라는 종목 들고 있을 거고 D라는 종목이 들고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수급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게 그 뜻이에요. 여기 있는 수급이 결국에는 급등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체감하기가 시장이 분명히 반등했는데 왜 내 종목은 못 올라가지? 계좌는 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죠. 뭐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팔아라, 사라 이런 말씀은 많이 못 드리지만 어쨌든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있고 추세가 안 나오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일부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의 일부라도 어느 정도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예수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익을 좀 쌓은 다음에 만약에 내 종목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내려가다가 바닥을 잡았다. 근데 보통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바닥을 하든지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다지잖아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때 다시 내가 수익금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복구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노력하냐의 차이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계좌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인다. 움직인 만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좌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또 저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어떤 큰 역사가 이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여도 강한 종목은 나오게 되고요. 저는 이제 교육방에서 당일 가장 강한 대장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강한 대장주를 공략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아침마다 제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어떤 테마라든지 섹터라든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련 뉴스들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끝내게 되면은 이제 주도주 상이라고 해가지고 2500여 개의 종목을 우리가 다 함께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이제 방송 끝나고도 올려드릴 거예요.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딱 20종목만 요즘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강한 종목들만 엄선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브리핑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제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시작 후 장이 끝난 다음에는 분명히 저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주도주에서 뛰어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청 후반에 저희 탑빅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멋진 종목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점검 받아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남은 3일 동안은 어떤 테마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인 테마가 내일 장에서도 힘 내줄 수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에 나서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내년이면 모든 집을 구동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 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재생에너지 개발에만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며 최 GPT 개발사인 오픈 AI 창업자 샘 울트먼은 최근 벤처 캐피탈과 함께 태양광 스타트업 엑스와트 투자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AI 전력 슈퍼사이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이고요. 오늘 장에서 29.91%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오늘 장에서 이 종목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빨간불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테마는 전력 테마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테마인데요. 첫 번째 종목 살펴보시면 대원전선입니다. 이 종목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맞췄는데 내일도 힘이 좋을지 바로 표말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표말 준비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전력 사이클 이 테마 자체에서 전문가님께서 매번 또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수익도 많이 내주고 계신 그런 섹터잖아요. 이 종목은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상한가를 가고 아니면 오늘 급등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게 이 종목 왜 가요? 약간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가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를 가게 되면 뉴스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뉴스가 이미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이었나?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이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뉴스가 없다고 해도 사실 이 종목은 급등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키워드가 예전부터 한 달 전부터 나왔던 게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구립값이 1년 새 최고치 이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였고요. 거기다가 슈퍼사이클 이런 게 올라탄 전선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가 좋잖아요. 키워드가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이거는 좀 중복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AI 랠리 재개의 전력 설비 동방 강세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보다는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찐 AI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AI를 지금 현재로서 대변하는 게 반도체도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력적으로 지금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온 전기 전력 몰상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 몰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개 이상의 상한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몰상 테마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좀 가까운 경우가 언제였냐면 작년 이제 7월달 그때 이제 몰상 테마가 뭐 있었죠? 초존도체 테마가 있었죠. 몰상 테마였죠. 그때 3개인가 4개인가 5개 5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와 몰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강한 섹터는 맞다. 지금 현재 강한 테마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등주가 이제 3명 전기였고 장 초반에 일찍 먼저 들어갔죠. 아마 3명 전기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푸근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전기공업이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아리까리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대원전선을 상따는 안 했어요. 제가 이날에 또 상따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오늘은 또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여기서는 상따를 너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왜 하고 여기서는 왜 안 할까? 여기서는 오전에 들어갔잖아요. 오전에. 오전 일찍. 여기는 오후에 들어갔고 그거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자 오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상따를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요. 그러면은 왜 안 했을까요? 다음날 매매해도 돼요. 이거. 내일 매매해도 돼요. 내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다음 당일날 상따라는 사람들이 있고 플러스 1일차 매매가 있고 2일차 매매가 있고 3일차 매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상한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요리에 대한 어떤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걸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요리할 생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왜냐? 몰상 테마니까. 3개 이상의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뭐 대한전선이 되었든 아니면 그 외에 뭐 강원전선이 되었든 다 관심을 받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순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거는 아마 그나마 세명전기인은 갭이 높게 뜰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거래대금이 증명하니까 한 5, 6천 원 나왔잖아요. 거래대금이 짱짱하게 나왔잖아요. 5, 6천 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원전선을 많이 볼 거라고 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오늘 장 초반 시작부터 이렇게 랠리가 시작이 되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방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돌아나갈 때는 한번 우리가 접근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상한가를 이제 이게 얼마 몇 시에 들어갔죠? 3시 이후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일 뭐 갭이 조금 발생하든 갭이 발생이 안 하든 아니면은 보통 이제 상한가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갭이 이제 몇 퍼센트 뜨느냐 갭이 발생을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제가 뭐 대원전선을 또 공략을 해보겠죠. 그래서 저는 AI 전력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트렌드에 함께 동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종목 또 맞다이 뜨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매수사인 확인해봤습니다. 슈퍼사이클을 즐기고 있는 전선조 안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강한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거래대금까지 포착이 됐죠. 상한가 다음 날의 공략법 내일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제일전기공업이고요. 이 종목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표말 통해서 사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표말 준비해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역시나 강한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두 종목 다 매수 시그널을 들어주셨는데 이 종목은 4월에만 해도 3, 4번의 수익을 또 챙겨주셨던 종목이잖아요. 5월에도 계속 갈 거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일단 어쨌든 상한가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거에 대해서 상한가를 갖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오늘 강했는가 이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나와서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키워드가 어마무시하다고 어떤 키워드냐 일단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HTS 가가지고 특징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AI용 전력 확보하라 마이크로소프트 재생에너지 개발에 14조 투자 이게 이제 재정기공업에 붙었었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 바이든 미정부발이잖아요. 정부발 송전선 16만 킬로미터 교체 미국 최대 전력관리사 이튼의 AFCI PCB 독점 공급 여기는 굳이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 물리면 또 열심히 2차 존재도 공부하고 반도체도 공부하고 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갈 때 이런 핵심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송전선 16만 킬로미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것도 정확히 제일 정기공업에서 제일 정기공업에서 나왔던 뉴스예요. 그리고 미국 변압기 소티즈 주목 뭐 이러면서 북미에 이어서 유럽까지 전세계에서 K 변압기를 찾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진적적으로 연관이 있든 연관이 없든 어쨌든 이 종목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는 핵심이에요. 이거는 시장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도 제일 정기공업을 이런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매수라고 말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고점들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은봉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가 지지를 받게 되면 당연히 매수한다 이런 관점이었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간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상한가가 상당히 잘 가요. 이 종목이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을 근데 상따하기에는 싫다. 왜 그러냐. 여기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구간들 이 구간들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너무 캔들이 작게 보이잖아요. 보시면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이 3번 상한가를 갔어요. 최근에 여기서 상한가를 갔었고 여기서 상한가를 갔었고 또 여기서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아마 시간에서 지금 1점 마이너스 1점 몇 퍼센트 하락했죠.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잘량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상잘량이 안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여러분들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상따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갭을 기대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갭이 못해도 5% 많게는 10%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상한가예요. 갭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여기가 시초가잖아요. 그리고 하락이 하락 마감했어요. 물론 잠깐 장중에 올라가긴 했죠. 이 종목 여기서 상한가가 갔어요. 시초가가 어때요? 상한가 다음 나일인데 갭이 안 뜨죠. 그래서 이 종목을 그러면 오늘 상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본 거예요. 이걸 안 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갭이 뜰까요? 아니면 갭이 안 뜰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다음 날 이후에는 다음 날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빡세권을 그렸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 제일전기공업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거는 갭이 안 떴어요. 두 번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갭이 뜨면요. 갭이 뜨면 어떻게 될까요? 갭이 뜨면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당연히 접근할 생각이고요. AI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과열 구간 또는 광개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모습이고 아 맞다. 그리고 이 종목을 1분 봉샷을 보면 이게 안 좋아요. 보세요. 여기가 상한가 자리죠. 자꾸 풀리잖아요. 여기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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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상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잠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지저분하다. 이거 이렇게 상한가 자리에서 이거는 주포가 약한 거예요. 상한가를 들어가겠다. 이 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는 저는 이 종목을 어쨌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짧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전기공업도 매수 시그널 체크해 봤습니다. 4월부터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주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매수였는데요. 제일전기공업은 내일 갭을 형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잡아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을 좀 탄탄한 수익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개별주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상호명을 기존 YIK에서 YC로 변경한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장비 제조 공급업체 YC입니다.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와 334억 8천만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이후 YC의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14.78%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개별주는 YC입니다. 오늘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15% 가까운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전문가님께서 매일 또 이렇게 종가 배팅해 주시면서 계속 또 쌓아가는 매매 수익을 또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개별주로 또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요즘에 그나마 잘 가는 종목이 뭐가 있죠? 이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왜 이것만 잘 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은 여러분들 최근 작년부터 작년 1만원대부터 15만원까지 간 종목이 하나 있죠. 한미반도체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갔죠. 작년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만원부터 15만원까지 갔습니다. 뭐 때문에 갔죠? SK하이닉스의 이제 장비를 납품한다. 그 장비를 납품해서 만든 제품이 또 어디에 엔비디아에 공급이 된다. 이런 모멘텀으로 갔잖아요.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관련주가 없었어요. 근데 자 삼성전자의 이제 발이 불등히 떨어진 거죠. 그 HBM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하이닉스랑 이제 예전부터 광경 구도였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없앴던 사업이에요. 없앴던 부서예요. 그러다가 SK하이닉스는 유지를 해줬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거를 폐지를 했다가 다시 이제 발에 불등이 터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HBM 관련주로 지금 YC라는 종목이 삼성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삼성은 YC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키워드가 붙어주면서 탄력적이로 움직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5월부터 12일 5월 12일 16일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게 되죠. 이거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주 제 방송을 받겠죠. HBM HBM 차세대 AI 솔루션에 대한 발표가 있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삼성이랑 SK와 이제 LG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최근에 또 만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AI 협력을 모색하겠다. 언제? 5월 14일 거기서 MS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 2024에 참석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몇 종목이 있겠죠. 자 모든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하겠다. 어디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월 새로운 윈도우 클라우드 AI를 또 선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또 그 외로 이제 번외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6월달 WWDC 애플 그런 컨퍼런스가 또 펼쳐지게 되죠. 거기서도 이제 AI에 대해서 좀 놀라운 거를 또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한미반도체나 또 뭐가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공략 도와드린 DI라는 종목을 당연히 봐야 되겠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YC를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최근에 저는 뭐 타 방송사에서도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히든 종목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히든 종목을 가져올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제가 또 좀 좋게 바라보는 종목이 있어서 일단 이 종목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그나마 좀 보시면은 은봉이 좀 많이 있었죠.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폭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굉장히 큰 초보죠.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교육방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추세가 나오다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11선 부근 11선 살짝 이탈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왔죠. 그러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돌파하면은 여기서 사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YC 같은 경우에는 40분 계시나요? 오늘 수익이 또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60분봉이다. 제가 1분봉만 가져오다가 60분봉 60분봉 이상 이제 깃발 패턴이죠. 플래그 패턴 왜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계속 달리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어쨌든 주식도 생물이죠. 우리 인간이 매일 100미터를 전력질주할 수 있지만 만약에 43킬로미터를 질주를 하려고 하면은 잠깐 쉬어줘야죠.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주식도 똑같아요. 이런 데서 잠깐 이렇게 박스권으로 쉬어줄 때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또 이제 수렴을 하면서 플래그로 수렴을 하면서 잠깐 쉬어줬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 추세는 5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AI 테마를 자극할 만한 행사나 어떤 일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부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 이제 6월 달에 AI와 관련해서 새로운 기대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와 함께 이 YC라는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 맞다이로 한번 또 네 종목 나오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 YC 반도체 관련주로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다음 주 14일에 열리는 MSCU 서밋 참석까지 5월 내내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YC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이었던 DI까지 향후 공약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 자막 보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세한 전략도 챙겨가시면서 매일매일 장전에 시황도 받아보시고 장 끝나고 나서도 장 정리를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큰 화면으로 어떻게 하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의 투자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요즘 어쨌든 최근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상한가 종목이 잘 나왔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상한가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또 추가적으로 교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되었든 아니면 급등주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주도주가 되었든 개별주가 되었든 테마주가 되었든 항상 원리는 다 비슷해요. 매매 원리는 다 비슷한데 그 안에서 어떤 디테일들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도 재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내에도 이제 신선한 신선한 종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리 전력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늦게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신선하거나 좀 의외성이 있는 그런 테마나 아니면 그런 재료가 뜨게 되면 그때는 좀 상한가를 공격적으로 하셔도 상한가 따라잡기 공격적으로 하셔도 된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원전선이라든지 제일전기공업이라든지 세명전기라든지 그런 좀 세명전기를 좀 일찍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들어간 이후 바탕에는 좀 신선함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어쨌든 HTS 뉴스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신뢰도는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선한 재료인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재료인지 이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제 수급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거래대금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테마의 대장주가 이제 만약에 먼저 좀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상한가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좀 관심권에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테마 대장주라고 하면 보통 오늘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명전기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한 27%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원전선은 어디에 놀고 있어요? 대원전선은 플러스 한 15에서 18%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제일전기공업이 이제 따라 올라갔죠. 얘가 2등주였는데 대원전선에서 2등주였는데 제일전기공업이 무증 이슈가 1대1 무증이 뜨게 되면서 공지가 뜨게 되면서 얘를 따라 붙어버렸죠. 그러면서 얘가 약간 느낌이 3등주인데 어쨌든 거래대금을 봤을 때는 얘도 좀 강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괜찮은 상한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A급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대원전선은 상한가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한 B-에서 한 C플러스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상 일봉상 종고점이나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따를 하는데 보시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4월 26일에 상따를 했었죠.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일단 급등을 합니다. 급등할 때는 저는 여기서 당연히 못 삽니다. 왜 못 사냐면 저도 이제 종가 배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종가 배팅 하면 그 종가 배팅 종목도 수익 실현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포트도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렇게 돌아나갈 때 여기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한 1시 정도에 상한가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갭이 한 5% 정도가량 떴습니다. 5%에서 10%가량 뜨고 나서 다음 날도 보면 25%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만 매도하셨어도 충분히 플러스 15%까지 수익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하셔서 여기서만 팔아도 플러스 15%예요. 1박 2일 만에. 최고의 종가 배팅은 상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잔량도 잘 묶었죠.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 잔량도 상당히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 잔량이 조금 아쉬웠죠. 장중에 좀 풀리기도 했었고 장막 화내. 어쨌든 대원전 사원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빡세권 만들고 여기서 매수했다. 일봉상 정거점 부근에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갭이 상당히 많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HTS에서 나왔던 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대원전 사원을 상따하던 날에 선익 시스템을 먼저 상따를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산다고 해서 여기까지 먹는다. 이거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합니다. 보통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 그래서 남은 물량을 버텨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사버려요. 애초에 상따라고 하죠. 여기서 애초에 상따. 그리고 나서 선익 시스템. 매수 53,000원에서 52,000원 매수 여기 여기입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1박 2일 만에 15% 정도 갭이 좀 발생해가지고 15% 정도 수익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상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나열만 두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보시면 일봉상 여기 매물대가 있죠. 정고점 있고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갭이 이만큼 떴죠. 상당히 많이 뜬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매매를 잘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YCKM 같은 경우도 보시면 4월 4일 날 제가 상따를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돌아나갈 때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고 묶었습니다. 왜 묶었느냐. 신선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사도 신선했고 상가 잔량도 너무 좋습니다. 거의 한 120억, 150억 정도 가량 상잔량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때 당시에 유리기판 처음 나오는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며칠 전부터 나와서 필옵틱스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실제 필옵틱스도 있었지만 어쨌든 YCKM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 또 차트도 굉장히 예뻤죠. 차트도 종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버티고 고가 놀이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가를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신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4월 18일 날 제가 상따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착했을 때 상따를 하고 다 보시면은 다음날 이렇게 갭이 너무 크게 터가지고 제가 근데 이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 플러스 A급이다. A급 상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5% 수익을 1박 2일 만에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 유동성이나 아니면 지수가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예매하게 좋은 종목 뭐 노도 나도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신선하고 좀 바로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키워드면은 시장에서 나중에 되면은 큰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상황과 따라잡기를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자가 비상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장주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히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오늘은 사실 비공개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공개 거의 매번 다 공개로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비공개로 가져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떤 키워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불치병이라고 하면 암도 있겠지만 파키슨병도 있거든요. 그 치료제로 알려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배아줄기세포 플랫폼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빅파마로 알려진 바이엘이라든지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있죠. 스위스의 그 기업들보다 이제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슨 치료제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파키슨병 완치를 현재 노리고 있는 기업이고 그게 이제 5월 임상 결과로 재평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월 임상 모멘텀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사지마비 치료제 뭐 이렇게 좀 플랫폼이 있는데 현재 사지마비 환자 한 명 투여가 완료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상반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떠졌는데 눈이 떠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재료가 좀 세죠. 키워드가 셉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사기 종목이네 이거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주식을 뭐냐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그 기업이 어쨌든 버블을 한 번 정도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버블만 먹고 나오면 됩니다. 거품만 먹고 나오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기대감만 절반만 먹고 나오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아래가 코스닥 차트거든요. 근데 위에 보면은 히든 종목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은 코스닥 차트는 이런 식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최근에 좀 그나마 좀 행보를 해주고 있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코스닥에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 종목은 얼마 갔을까요? 400% 갔어요. 400% 4배 갔습니다. 4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눌림목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급등 여기서 양봉 매매고 이거는 이제 은봉 매매에 가까운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는 뚜렷하게 기준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21선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라면은 21선은 자연스럽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21선 정도로 저는 손절가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내일 시초가 요즘에 종목을 제가 요즘에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잖아요. 근데 사신 분이 없다고 그냥 시초가부터 이런 데서 모아가세요. 이런 데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1선 딱 손절 잡고 그리고 목표가는 이런 데 고점. 고점이나 아니면은 고점을 넘기는 걸 추세를 가져가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든 종목이 60분봉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좀 차트상 이래요.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지 마시고 이게 쌍봉 같아요. 느낌이 쌍봉.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 이제 추세가 끝났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는 그러면 쌍바닥인데 이건 이제 쌍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쌍봉이냐 쌍바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또 어떤 식으로 수렴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보시면은 아까 S 그 뭐냐 YIK 이름이 갑자기 YC YC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았던 것처럼 저항받았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재차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박셀바이오 차트인데 보시면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차 파동이 약 400% 나왔어요. 여기서 이 저점에서 400% 그리고 나서 여기 저점에서 지금 여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21선 떨어지면은 이런 파동이 안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파동 2차 파동은 약 9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한 번 우리가 손절을 좀 짧게 잡고 큰 수익을 한 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가 폭발할 만한 키워드가 많은 종목이고 여전히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약간 많은 관심이 없을 때 그때 한 번 공략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활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은 파키슨 치료제로 알려진 기업으로 이름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종목 명맘뿐만 아니라 세세한 전략들 확인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 보시면 오늘 방송 종목들 수익으로까지 연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들 알차게 챙겨보고 왔는데요. 아쉽지만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신드렙 MLC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슈퍼사이클을 즐기고 있는 전선주 안에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두 종목 대원전선과 제일전기공학 모두 다 배수 시그널 체크해봤고요. 오늘 히든 종목은 파키슨 치료제로 알려진 기업으로 임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층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